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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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도 두 눈을 밟고 숨을 몰아쉬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세계화 시간에 솜털까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려는 그 시간과 공간의 냄새가 느껴진다면 이제 새로운 눈으로 다른 시간과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을까 사랑 혹은 우정 애틋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추억 혹은 냉정하지만 실존하는 현실 처절한 모험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우리의 시간은 선택의 태종 모델이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세상을 맞이하게 될까 저는 이곳을 떠나 그 사람을 다시 보러 가게 될까요 혹은 여기에 남게 될까요 당신의 마음으로